지난달 말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정읍 지역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축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웅 기자, 고병원성 여부가 밝혀졌네요? 네, 정밀검사 결과 조금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명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정읍의 한 유경오리동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농장에선 어제 오리를 추락에 앞서 실시한 방역기관 사전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서 기르던 유경오리 1만 7천 마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반경 3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8만여 마리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긴급 처분됩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장들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10km 안에 있는 가금류 농가 50여 곳, 닭과 오리 300여 만 마리는 이동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전북에서는 이미 지난달 28일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요.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축산 당국과 가금류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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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